좁은 도로 위, 손수리를 끌고 거리를 누비는 한 노인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네 어귀에 나타난다는 할아버지. 심지어 많은 차들이 오가는 대로에서 위험천만한 무단횡단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딘지 위태롭게만 보이는 할아버지. 그가 잡동사니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도착한 곳은 인근 편의점. 혹시 버려진 고무를 주우려는 것일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술병을 하나 집어들고 입에 털어놓습니다. 한 방울이 아쉬운지 연달아 술병을 기울이는 할아버지. 그런데 손수리 안에서 뭔가가 꿈틀대며 움직입니다. 잠시 후,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 바로 누군가의 손입니다. 이내 손수리에서 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머니가 이불 속으로 숨은 후,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거친 행동을 보입니다. 할머니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듯한 반응, 대체 무슨 이유인 것일까요? 혹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부부는 아닌지, 또다시 손수리를 끌고 도로 위를 활보하는 할아버지. 얼마 전부터 수상한 할아버지가 동네에 나타났다는 제보에 현장을 찾아 지켜본 제작진.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조금 더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골목에 접어든 할아버지가 누군가가 먹다 남긴 자장면과 술을 집어듭니다. 진수성찬이라도 되는 듯,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온종일 참았던 허기를 채우는 듯합니다. 버려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두 노인. 할머니 역시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려 있던 것일까요? 别하십니까? 환상한 운동이 있지 않았나요? 거기서 이렇게 주고받아. 저의 교회 오시면 따뜻한 quarterly 있는데. 저기 봐요, 알았다. 누구야? 할머니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할아버지 이 노부부에게 무슨 비밀이 숨어있는 것일까요?